한국에서 랩을 다닌 혀를 찼네 그걸 발로 나던 애들마저 창피해 그들이 부르던 건 절대 랩이 아닌데 이제 알고 보니 다들 취미를 찾네 난 밑바닥에서까지 좁아지던 여정 보니 병신들이 반이지 다 그렇게 살고 팔았더니 어느샌가 차트 위로 올라가고 내가 볼고 나의 또래 셔인 불팽창이 돼 따라가 저끼만의 꼴대 꼬리아지 죽여 채식 수의자들 장면 가르고 더 위로 땡겨 랩을 그대로 랩퍼 허브로 돌리고 혀들을 걸리면 대부분을 부르는 텔러 착각하지 말아 거기 3년 배후 콩깔을 뿌려놓은 판을 받고 나를 아무리 봐도 너의 옆바닥이 없어지는 날이지 하이 원선대 눈부시게 해가 비출 때 직업배기 취나답게 배또리하게 배눌려 샀네 해이 선발배 뚝인 발로 기타를 칠 때 너도 간술로 내 오늘을 어겨줘 free하게 다음 런덤 창작이란 니들의 고개음 랩이란 니들은 못내 걸러버렸던 돈 때 문에 물들인 돈 때 실력마저 형편없던 널 포함하시고 기사처럼 낳고 파악해서 피를 서로가 붙어봤자 들기댓게 엽더던 네 배력 개설이 좁고 좁은 너야 같은 패는 무슨 데서 차라리 돕고 다해 시발머를 돕고 살아 개직거리라 통장안에 벌어든 돈이나 바라 자료가 다르게 다른데 얘들의 트렌디 그래서 내가 말해야 돼 맨 아무리 떠돌아 대봤자 니들의 노래는 여전히 구리던데 떠들고 떨어진 감들에게 들은 철이없네 구른 게 뭔지 아냐 절대 착장이라냐 내가 버는 돈이 진짜야 아닐 때야 환상 손가락을 펼수란 죽겠다 하는 평가가 나 공짜란 걸 알았지? 젓가락 평가한? Hey! One Sunday 눈부시게 해가 비출 때 직업배기 쟤나답게 배돌아기 배눌로 샀네 Hey! Somebody 뚝인 발로 기다려질 때 너도 간술로 내 오늘을 어겨줘 free하게 다음 런덤 와카 구분 더 높게 흥과의 마이크로 충분해 위스키 한 잔 따라 봐 텐션 다운된다면 날 따라와 yeah 새 친구들과의 건 배래 우리 중심이 될 이 게임을 같이 들마 지하자고 나 혼자 맛있나게 아니라면 One, two, three, four Hey! One Sunday 눈부시게 해가 비출 때 직업배기 쟤나답게 배돌아기 배눌로 샀네 Hey! Somebody 뚝인 발로 기타를 칠 때 너도 간술로 내 오늘을 어겨줘 free하게 다음 런덤 Hey! One Sunday 눈부시게 해가 비출 때 직업배기 쟤나답게 뚝인 발로 기타를 칠 때 Hey! Somebody 뚝인 발로 기타를 칠 때 너도 간술로 내 오늘을 어겨줘 프리하게 다음 런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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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